처음에는 선수 그 다음엔 감독 근데 원인은 딴 데 있어 정신 나간폰 그래 이거 내 집핀 히데이 형 내 발표에 떠들어봐 왜 내가 화가 났는지 했대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 되나 생각해봐 너나 나나 답을 알아 근데 뭐 대체 이놈의 구란 관계자님들은 약 말고 계약합니까 장난해요 팬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순 아니라도 지금 이 팀에 필요한 건 경험 있는 감독 그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보자면 울림할 수 있는 딸라이 김성근 감독 잃어버린 10년 드립에 맞춤표 김기태 감독님 잘해야 돼요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병규 선수 파세요 그리로 갈아탈 테니까 You know I'm talking to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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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talking to you